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 행사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순천조래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관 설치 운영과 함께 내일 추모음악제 23일에는 봉화마을 참배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생전에 추구했던 인권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